첫 장면 너무 이쁘다 와 저기다 저 색깔 봐 미쳤어 와 저기만 색칠해 놓은 거 같지 않아? 와 진짜 수영장 물 색깔 같아 야 결국 비교하는 게 수영장 물이냐? 아니 그렇게 맑다고 그러나 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자 바다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오고 가 11 stole Bobby 장사 잘 되나보다 왜 화나셨죠? 저요? 왜요? 화나есс vít fui 안 됐는데 왜 화났냐 근데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야? 까칠하신? 나 뭐 했다고 까칠하고 화연이 형 물어보는 거야? 뭐지? 이 고고 안무? 뭐 하는 거야? 잘라줄래. 되게 맛있다. 먹어도 맛있어.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 영혼 없으세요? 잘 먹었다고요. 보도 4일째도 텐션 다운된 거 먹었다네. 우리모들 헬팅해오자고. 잘했어. 너무 아름답네요. 와이포 룩앤. 짠. 카메라 우먼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짜잔. 계속 올라갑니다. 넘나 힘들고요. 나한테 찍어주세요. 됐어. 찍었어. 네가 이제 편집하면 돼. 뭐하고. 오, 느낌 좋은데? 예쁘구나. 이 예쁜 달이 뭐죠?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3대1로 나와지. 네, 그리고 우리 올해 첫 여행이잖아. 올해 첫 여행일까? 나는. 아, 그네. 나 휴가 처음 쓰는 거야. 오백. 난 휴가가 없어. 매일매일 휴가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되게 높았다. 정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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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데이. 에비데이 하리데이. 어리울노. 엔지니 에비데이 하리데이. 에이쓰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동네 바보는 하늘에 나는 새를 향해 인사합니다. 안녕! 동네 바보는 하늘에 나는 새를 향해 인사합니다. 동네 바보는 하늘에 나는 새를 향해 인사합니다. 동네 바보는 하늘에 나는 새를 향해 인사합니다. 어제는 선셋이 지고 구름이 되게 오렌지였는데 오늘은 반대네요. 구름이 핑크였어. 구름이 진짜 낮다. 이게 이렇게 둥그라서 저쪽은 하늘이 우리한테 낮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날씨 대박이지.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제 앞으로 나 쿠션 할 거야? 나 쿠션 할 거냐고. 이미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아까 칼을... 저리야 좀 비켜주세요. 저리야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아니 지정! 지정 내가 인정했잖아! 지정 말고! 날려! 앞으로 날려라고 할 지어다! 날려! 날려! 날려님! 믿을 지어다! 너무해! 왜? 나도 좀 소름 돋아. 왜? 나의 능력에... 20분 뒤에 그칠 비였어. 10분 뒤에 그치. 저희는 밥을 먹으려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런데보다 에어비엔비가 낫지 않나 모르겠네. 여기는 두 사람이 오면 내가 봤을 땐 리조트가 훨씬 낫 것 같아. 그렇긴 하겠다. 근데 두 사람보다 많이 가면 무조건 에어비엔비야. 맞네 맞네 맞네. 근데 나는 항상 여행 가잖아? 침대 쉐어 하면 난 무조건 쉐어야. 나는 혼자 못 써. 왜? 덩치가 작아서. 무조건 영진 덩치 작으니까. 나랑 자면 되겠다. 침대 쉐어 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너. 상황이면 항상 나는 쉐어야. 뭐 어떡해. 키우면? 내가 줄까? 내가 부러워? 아니야 애매하게 애매하게 하면. 여기 근데 그 설명이 좀 불쩍한 것 같아. 포키볼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어? 하와인 뭐 이런 거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소스. 그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코 빨개져 코. 내가 코가 녹김은 없나 봐. 코는 높아. 코는 높아 맞아. 코는 높아 맞아. 뭐 하나라도 꼭 해야지. 알겠습니다. 여기 꾸며놔. 골라봐. 처음obic다. 여기 보지 말고. 보자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레슨 손이 고르라고. 시간도 많은데. 너 나 이거 왜 찍어줄 수 있어? 내 셀 cab. orf. 사자. 달려. 먼저 만들다. 어때 같아? 커피는 맛인데 소스는 맛없는거야? 그게 뭐야? 너무 맛있어. 아직 30분이 먹는데? 다리네. 맛있어. 후후 3 아 그리고 좋을거 같으니 상이 으 내가 인생 4 4 버릇이 눈이 일단 어쨌든 그래서 건강하게 가자 그래서 긍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제일 중요하고 과자, 망가워 과일을 먹으면 좀 포기스듬인 것 같아 그래서 나 사과 안 먹으면 나죠 난 먹으면 결렬 결렬 왜? 씨린 게 아니라 여기가 결렬다고? 사과를 먹잖아? 여기가 진짜 결렬 근데 가끔 스프라이트를 마시면 여기가 엄청 결렬 이게 뭐야? 스프라이트를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과다 이 집 뭔가 무서워, 밤에 왜? 잠이 잘 안 먹어 내가 이런 느낌 때문에 혼자 못 살았던 것 같아 그럼 가냐, 알겠어 난 가면 해 자기 전에 귀신 생각만 안 하면 돼 이제 날 거다 이제 침대 밑에서 나온다, 네 발 잡으러 제 손님 너가 방에 있으면 거실 쪽에 서있다 아이 그만해 그만해 간단하게 먹는 날이 없네 나는 아침에 이렇게 챙겨 먹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 근데 우리 솔직히 첫 숙소에서는 안 챙겨 먹었어 뭘 안 챙겨 먹었어 이거 아보카도 토스트입니다 아보카도 토스트 그렇게 많이 해먹고 오늘 피하는지? 무슨 날씨 원해? 말을 부름 누가 왔으면 좋겠어 누가 왔으면 좋겠어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 눈 좀 보고 있다가 누우는데 나는 좀 손만 안 까매졌으면 좋겠어 손이 너무 까매 왜 이러고 다니시나 봐요 왜 이러고 다니시나 봐요 왜 뭐라고 하지? 됐느냐? 없는 말목 지어내니까 오늘 뭐 하지? 오늘 혼자 또 얘기하겠는데 오늘 나들이 아직 나는 진짜 얘가 뭐 할게 이제 막 만들어내 이럴 이정도는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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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괜찮지 수영도 잘하는데 저 못這 없어 너무 하 Bei 무슨 책임인지 이게 나 딥네 있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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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텝